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입니다.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싱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탈모습만 손질했어 우리. tan 탈모습 다모습 에 뮤직비디오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하고 소녀소녀스러움을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어떻게 나올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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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야 간다 오우 이거? 이거? 나 바라인 저 파고 이번 안무 킬링 포인트? 킬링 파트? 되게 쉬워요. 나 안무가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리사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? 알자마자 어땠어요? 틀렸어요? 감쪽까지 틀렸는데? 감쪽까지 틀렸는데? 이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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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막내 귀여움둥이 윌리에요 아유 진짜 너무 잘한다 미니스피리 편의사 2 아유 정례 으 워낙도 즐겁고 바이온 드레이저니까 팬 여러분들도 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구요 영상통화로 또 인사를 해봤고 각자 이제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구요 너무 행복합니다